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고자파드나야 대학가들이 모여있는 역에 나와있고요. 제가 1호선 유고자파드나 역에 들어가고 표 넣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플랫폼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역사 모습이 좀 투박합니다만은 전통적인 모스크바 지하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옛날 지하상가 그런 느낌의 상점가들도 위치했고요. 네. 이런 자파들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자판기도 생겼네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게. 네. 새로 생긴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잘 입구를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주셔야 되는데 네. 출구가 아닌 쪽으로 가주셔야 되고 네. 건물대를 통과해서 네. 건물대를 통과해서 네. 건물대를 통과해서 아. 오케이. 노오카메라. 아. 오케이. 아. 오케이.